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품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. 정선사장님 옆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북 당어서 대중앙에 대한 비극을 모으시기 바랍니다. 네, 대중앙은 계속 계획하시고요. 다음 많은 일이나 시간이 되어있습니다. 지금 이 장면의 기회를 타격한 의견의 생태들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동빛끼리 하겠습니다. 동빛끼리 하겠습니다. 동빛끼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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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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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